경험을 전가시키고 불법적 인력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포스코를 귀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포스코는 앞에서는 노사 상생을 말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해고 등 징계를 행하면서 노사 간 대립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포스코는 인력 운영에서도 불법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포스코 소속 노동자는 1만 7천여 명이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소속의 노동자가 1만 8천여 명입니다. 포스코의 불법적 인력 운영에 대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8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도 불법 파견 인력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편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산업 안전에 있어서도 원청, 하천 모두 취약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2년 동안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 사항이 많았고 5억의 과태료를 납부하였지만 오히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46억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포항과 강양제철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재료가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에 많은 의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안전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김참목 지회장과 선정영 조합원입니다. 포항지부 김도혁 수석부 지부장님 이상섭 사무국장입니다.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원민호 지회장 김형중 조합원입니다. 포스코 사내외청지회 정용식 지회장과 목수조 조합원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구우준모 집행위원장입니다. 우선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기창입니다. 포스코의 지금 현재 최정우 회장님은 2년 동안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포스코 관하청지회 간부 6명을 부당해고하고 30여 명 이상을 부당징계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존중을 핵심으로 한 노동안정특별대책까지 제안했지만 포스코의 태도는 50여 년간 이어진 모노도 정책 노동권 말살에서 한치의 변화 없는 후퇴연한 작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포스코는 국민기업을 자임하면서 이만의 단어는 간접 거용 규정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착취하면서 털끝만치도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없는 포함 위치의 끝판왕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의 시민들에게도 무소보리의 권력을 해두르고 있습니다. 폭발사고 화재사고 폐기물 유출 온실가스를 포함한 유독가스와 유독물질 외출 환경오염 기후악화의 주범인 포스코는 광양 포항의 지역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최근 해양수산부에 오투기장을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미 포항과 광양의 환경오염은 제철소 생산시설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가 저질러온 관행과 만행에 대해 최정우 회장이 2년 전에 취임한 후에 더욱 심화되어져 온 것이 그동안 2년의 과정입니다.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은 노동탄압, 불법 파견, 중대재해, 비리경영, 환경오염 등 총체적 부실경영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거전은 최정우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의 포스코를 다시 세우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자회견 문과 함께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들을 정리를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사내았청지의 정용식 지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사내았청지의 지휘장을 맡고 있는 정용식입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스스로를 기업시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이라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더 나아가 지역의 모든 단위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걸어놓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시민이라는 그 구호에 걸맞지 않게 포스코는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도 소통하지 않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전혀 소통하지 않습니다. 2020년이 들어서 포스코는 위기라는 이유로 하청 협력업체에 매년 5%씩 3년간 매출 삭감을 통보해왔습니다. 포스코는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재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산재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장의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소한 두 명이 함께 작업을 하면 사소한 사고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단독작업을 하다 보면 대형사고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렇듯 현장의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매출 5% 삭감은 협력업체 구조상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포스코의 갑질로 협력업체의 5% 삭감을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비업체는 거의 20% 달하는 매출 삭감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안전은 도회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저희들이 참여한 이후도 포스코가 더 이상 불통하지 말고 포스코가 내세운 기업시민의 이미지와 걸맞게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현장의 인력을 줄여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지역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포스코 최종호 회장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종호 회장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호 회장 2주년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포스코의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김찬목 지휘장과 원민호 지휘장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안전경영헛구호 기업살인 노동법 무시 불통의 아이콘 최종호 회장이 더 망친 포스코의 인연 금속노조 포스코 원화층 노동자가 확 바꾼다 포스코의 최종호 회장이 취임한 후 지난 2년은 다시는 되돌리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새로운 사회혁신, 개혁과제, 미래, 육성, 대화, 소통, 러브레트, 안전경영, 기부, 나눔, 기업시민, 친환경, 그린 등 취임 후부터 최종호 회장이 밝히거나 주장했던 주요 가치들이다. 이것을 제 의미대로 현실 그대로 바꿔 말하면 이렇다. 구태, 후한 무치, 비리경영, 무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하청노동자 불법착취, 불통, 대립, 전시행경, 살인기업, 군대식 노동현장, 기후위기, 환경오염. 최종호 포스코 회장은 과거 포스코의 최고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핏다머린 노동과 목춤으로 쌓아올린 천문학적인 이윤으로 전경유착을 통해 비자금의 곶간이 되어주고 비리, 방만, 경영으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아 임기를 제때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던 그 전체를 똑같이 밟으려는 것인지 우리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속노조와 그에 속한 포스코 원화층 노동자들은 열 손가락을 꼽아도 부족한 포스코의 전방위적인 총체적 부실과 문제점에 대해 포스코와 포스코 경영진, 특히 최종호 회장에게 지속적인 공개 제안과 대안 제시를 해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와 진정한 포스코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노조 혐오를 내려놓고 노동조합과 열린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화된 시대인 만큼 노동존중을 핵심으로 한 노동안정특별대책을 마련할 때 포스코의 주인인 노동자들로부터 경영진들이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거듭 진심어린 제안을 제시했다.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최종호 회장과 그의 부하 내동하는 경영진들만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이 아무리 성심을 다해 두레박을 만들고 튼튼한 동합줄을 묶어 우물 안으로 내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경주한다. 진짜 대화는 그 대화를 시도하고 준비하고 면대면으로 만나서 실행에 옮겨야 의미가 생긴다. 최종호 회장이 절겨찾는 실질과 실행은 그럴 때 완성된다. 인연을 허비하고 노동자의 삶과 목숨을 희생시켜 포스코의 총체적 부실과 경영 및 정책 역량 부족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정상화를 실행할 마음이 여전히 없다면 최종호 회장이 더 망쳐놓은 포스코의 인연을 회복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포스코 원화청 노동자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투쟁에 직접 나설 것이다. 노동자 시민사회의 강력하고 절박한 투쟁이 결국 끝내는 부패하고 악독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승리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온 역사 속에서 최종호 회장이 교훈을 얻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한 투쟁을 앞서 우리는 포스코 최악의 경영자 중 하나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최종호 회장에게 그동안의 제안을 정리해 다시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민주노조 말살, 노동상권 박탈, 탈법행위 적각 중단하고 노동법을 지켜라. 하나, 포스코는 최악의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와 당장 멈추고 금속노조가 제안한 대토론회에 나서라. 하나, 포스코는 원화층 노동자 착취하는 코로나19 비상경영 중단하고 노동안정특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포스코는 비리경영, 무능경영 집어치우고 투명경영, 노동존중경영 실행하라. 하나, 포스코는 시민건강 짓밟고 돈으로 무마하지 말고 진정한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27일 전국검성노동조합, 전국검성노동원 강전지부와 포항지부 그리고 양지부 소속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지회 산해청 조합원 1동. 감사합니다. 앞서 참석해주신 분들의 발언과 같이 포스코는 노사관 대립을 종식하고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안전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